디즈니랜드야! 콜라 진짜 많다. 콜라 진짜! 디즈니랜드야! 고맙습니다. 저기요 아직 가지도 않았거든요? 안녕! 표정이 다들 안 좋은데? 다 지금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일단 하품이래. 니로리. 당일 티켓은 없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빠 왜 웃어? 진짜 짜증난다. 이 사람아! 아니 왜 미소를 못 먹어? 전에 왔을 때는 미리 티켓을 예매해가지고 와가지고 당일 날 안 되는 줄 몰랐는데 당일 날! 여러분 티켓이 없다고 합니다. 전 들어가서 잘 수 있습니다. 너무해. 오빠 내가 몇 번 물어봤잖아. 피곤하면 나 안가도 되니까 오지 말자고. 여러분 피곤하면 안가도 된다고 했을 때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 진짜 괜찮았거든. 이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 와 비누방울이다. 와 귀여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습니다. 안되겠어. 이거라도 써봐. 와 직접 써주십니다. 치즈. 인슨다 옷을 나오는 애가 좋아하는 애. 얘가 제일 슬퍼 사실. 이 친구가. 치즈 아니야? 치즈라고 하면 희생이야. 희생이야. 와 디즈니 캐슬. 대박. 어 공주님 있어 지금 여기. 너무 귀여워. 팬이야? 나 포키 팬이야. 얘도 팬이고. 맞아. 여보. 행복하십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잘 놀았지 오빠? 다리가 다 무통으로 놀았네. 다리가 다 흘렀어요? 잘 놀았습니다. 너무 잘 놀았습니다. 동심으로 놀아가. 즐거운 세상을 할 수 있는 이 지절랜드. 숙박을 벗어. 굴레를 벗어나. 뭔 말이야?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핑크로 아주 귀엽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밥 먹으러 갑니다. 당연히. 치킨, 파스타, 피자. 와우. 이거 가져올게요. 파스타. 파스타? 응. 이거 찍고 있었어. 아 진짜? 그지같은 영어를. 어. 내가 더 그지같았어. 괜찮아. 짠짠짠.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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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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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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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맛있어? 으음. 진짜 맛있지? чи은이. var. 이거 cat. 요리하는 중고고, 레몬을 넣어서. 아, 오케이. 나무다. 오. 오, 맛있겠다. 헤드 호텔 좋아해요? 응, 머리먹어 좋은 냄새!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우리 파스타를 입고 있었어 라구 파스타도 맛있네? 와우 라구 파스타도 맛있네? 파스타를 좋아해? 파스타를 좋아해? 한숨 전 자고 이번엔 일하러 갑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토리얼 시크릿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 어린 친구들도 보기 때문에 내부는 자세히 찍지 않겠습니다 우와 저는 이제 숙소로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CVS를 한번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헤어 에센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신나 올리브영 들어가면 대박 알죠? 이거 너무 유명한 카킬러 컬러 별로 있어요 이렇게 엄청 다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컬러 진짜 많다 속눈썹 진짜 많다 어? 풀어나서 가야겠다 안녕 댕댕이 안녕 우리나라는 우리 귀여워풀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정유씨 진짜 안 되게 시선이 바뀌어지네요 뭘 못 붙여 뭘 또 꺼내나가 어? 땡큐 땡큐 여기있다 여기있다 저는 큰 사이즈로 사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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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여우시네요 오믈렛이 귀엽습니까? 본인이 귀엽습니다 오믈렛을 시켰고요 저는 마포를 시켰습니다 나는 남편이 와 음 이거 아닌 맛 이러봐봐 우리가 모르는 맛이야 모르는 맛이야? 살짝 안 찍어 먹어야 돼? 응 음 맛있는데? 아 저기 댕댕이 당근해 어 짭게 짭게 너 허리는 신나서 그랬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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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맨날 흔들려있지 않을까? 흔들려 누가 오르나 왜 연애할 때는 왜 반대였을까? 나는 연애할 때 오빠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근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오 진짜 노력을 반했구나 나한테만 그런 거였구나 아.. 그러면 얼마나 그때 노력했구나 그 오는 날 코로나 검사해야 돼 아 맞네? 어 그 표시가 있더라 난 찾아먹고 오빠 여기 미팅한 게 우와 날씨 진짜 좋다 여기가 그 유명한 베버린즈 길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명품거리 우와 날씨 진짜 좋다 딱 걷기만 해도 좋은데요? 느껴지나요 영상이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우와 맛있겠다 슈림프 칵테일이고 랍스터 테일이고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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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즈버거 먹었나? 난? 치즈버거 시키면 먹었나? 아니 먹어 치즈버거 와 이거 맛있겠다 오빠 오빠 우와 오 잘 시켰다 오빠 진짜 잘 나온다 약간 할라피뇨나 사바스코가 살짝 필요한 느낌이야 아 그래? 이게 할라피뇨나? 고추 아니야? 네 고추야 아 없죠? 할라피뇨나 저림이 없었나보지 에이 주문했으니까 다 먹어야 돼 오빠의 샌프란시스코 미팅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습니다 시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요염하군요 어? 8분 뒤면 내려가야 된다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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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마지막 미팅까지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1시간 시간이 남아서 그때동안 애플 본사 비지터 센터에 와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우 싸이가 걸려있어? 싸이가 걸려있어? 아 귀여워 이건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다 얼마야? 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다 얼마야? 와 이건 한국에 있는 건데 괜히 신기하죠? 자 이거죠 여기서만 파는 거 저 이 컵을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이 기능은 너무 좋은데 세척이 좋고 비타맥 이건 진짜 한 번 쓴 거 같아 한 번 사서 자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어서 PCR 검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요! 진짜 거의 지금 찍힌 거 보니까 38만원? 엄청 비싸다 진짜 우리나라처럼 신속한 같은 간단한 검사를 해가지고 공항이 내는 게 아니라 종류 중에 가장 적합한 게 PCR이더라고 오늘 돌아가는 거라서 2시간 뒤에 빨리 나오는 걸 하려다 보니 되게 비싼 걸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래 아 그래? 응 워낙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지수기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다녔습니다 캐리어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수기 덕분에 지수기 덕분에 되게 편한 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에서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simre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хочется activists